어저께까지도 통화를 계속 지옥씨하고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안한대요? 힘들다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제가 동생 하나를 세번에서 한 곡을 겨우적으로 맞췄어요. 연습을? 네, 그래서 느낌이 비슷한 친구로 제가 좀 일단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이 그냥 다 하더라도 한 곡 정도만이 제가 얘기하는 후배랑 춤 하나 딱 해가지고 오늘 뭐라고 그게? 우리가 놀랄 사람이에요? 예? 아니요, 놀랄 사람은 아니에요. 지옥이 대신하지 않냐고? 지옥이 대신하지 않냐고? 지옥이랑 비슷한 어떤 비주얼을 봤고 모독이요? 아니 그냥 진짜 오오 아, 나이스 진짜 그거 제세계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지옥이 오? 우와 오? 우와 어? 우와 뭐야? 어? 우와 자, Bu지영씨 어 으아아 아 안 보여 우아 아 안 보여 야구지영씨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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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뭐야! 내 속이야! 야! 야! 왜 나왔어! 야! 뭐야! 어! 저하고 지영이는 인사법이 있거든요. 뭐요? 저하고 지영이는 인사법이 있거든요. 뭐요? 오! 오! 아! 너무 나겠다! 오! 어떡해! 아! 너무 나겠다! 오! 어떡해! 오! 아! 너무 나겠다! 오! 오! 어떻게 해! 오! 우리 진짜! 오! 똑같네! 아니! 어선! 오! 오! 처음돼! 지금은 진짜!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완전 posp! 오! 맞다! 맞다! 오! 오!